한 번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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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114장 단짜리 중중머리를 배우겠어요. 일단 그러기 전에 오늘은 사랑과 우리 저기 뭐야. 우리 저 저 하이디랑 요리 안 배웠다니. 우리 플로라랑. 그리고 우리 정다연님도 중머리부터 배우시다니. 이거는 저기로 배우니까 여분의 시간에 배우니까 걱정말고잉. 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 사랑가로 노니는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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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사랑. 내 사랑이야. 사랑 사랑. 내 사랑이야. 내 사랑. 내 사랑. 내 사랑. 내 사랑. 내 사랑이지. 사랑 사랑. 사랑 사랑. 내 사랑이야. 사랑 사랑. 내 사랑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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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타가 생사가 하그니 돼야 우리 둘이 사랑타가 생사가 하그니 돼야 생사가 하그니 하그니 돼야 생사가 하그니 돼야 한 번 아차 죽어지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훈은 꽃이 되고 너의 훈은 꽃이 되고 나의 녹슨 땀이되어 나의 녹슨 땀이되어 이 산모아를 추는 풍시여 이 산모아를 추는 풍시여 이 꽃송이를 대가노 이 꽃송이를 대가노 두 날개를 쫙 벌리고 두 날개를 쫙 벌리고 너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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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거든 춤추거든 네가 날 잃은 추락을 알려보나 네가 날 잃은 추락을 너울 알려보나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둠 내 사랑이지 어둠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지 저걸 잡아주지 않으면 또 어둠 어둠 뚱뚱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지 이렇게 솜타게 오잖아 시작 어둠 뚱뚱 내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내 사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타가 우리 둘이 사랑 타가 생사가 그리 되어 생사가 하근이 되어 하근이 되어 하근이 되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혼은 꽃이 되고 너의 혼은 꽃이 되고 나의 녹슨 나비 되어 나의 녹슨 나비 되어 이 삶을 주는 풍시여 이 꽃 성이로 내가 너 이 삶을 주는 풍시여 이 삶을 주는 풍시여 이 삶을 주는 풍시여 이 삶을 주는 풍시여 이 꽃 성이로 내가 너 이 꽃 성이로 내가 너 이 꽃 성이로 내가 너 너울 나울 춤추거든 너울 나울 춤추거든 가든 가든 그렇죠 너울 나울 춤추거든 너울 나울 춤추거든 춤추거든 그렇지 네가 날이긴 추를 네가 날이긴 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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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무나 알려무나 그렇게 유장하게 이 노래는 유장하게 불러야 돼 본말이 달겠죠 별가보다는 쉬운 것 같네 쉽죠 쉽지만 음 그렇죠 쉽지만 또 음을 잘 잡아서 안 가면 어려워 이게 지금 몇 차례 배웠으니까 쉽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숙해서 그래요 신숙해서 그래요 많이 해서 근데 우리 하이디하고 우리 플로라님이랑 저기도 다현님도 안 했다고 안 하였어 아 아 아 그래도 좀 쉽게 해 오지 아무래도 시김새가 어려운 데가 있네 시김새 어렵지라 어려운 데가 있네 그렇죠 쉽지 않아 그렇지 미묘하게 이렇게 그리고 리듬도 그래 이 길이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가 생사가 그들 되어 한 번아참 죽어지면 더 기훈한 꽃이 되고 나의 녹슨 땀이 되어 이 남을 죽은 풍시여 네 꽃 성이를 내가 넣어 두 날개를 멀짝 빨지고 더 울러 울 울 울 좀 죽어 거든 니가 날 익은 초록을 알려무나 음을 정확하게 잡고 자기가 시김이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갖고 가면서 출렁출렁하기가 쉽지 않아 이 노래가 그리고 리듬도 저기 둘씩 둘씩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는 반씩 반씩 쪼개니까 중중머리인 줄 알아 이걸 어떤 다른 또 남자분도 경기무요를 하시는 분인데 이게 중중머리를 치면 기가 막히게 맞는다는 거야 그 부분이 그래서 아이고 여보시오 중머리야 무슨 중중머리를 걸기로 쳐 그랬더니 중중머리를 맞는데 아이고 반씩 나눠서 그렇게 중머리로 쳐야지 그것을 느닷을 하다가 두 장단 석 장단만 중중머리로 칠 수 있어? 내가 그랬던 게 한참 따지도 못해 한참 따지도 못해 나한테 막 그래갖고 내가 막 그랬어 아니라고 중중머리 아뇨 내가 그랬어 진짜로 어설프게 배우면 그러는 거야 어떻게 중머리로 나가다가 거기만 딱 중중머리로 치우고 또 중머리로 돌아오냐고 세 장단인가 네 장단인가만 그렇거든 그럴 수 없어 국거리로 가다가 세마취가 들어가는 데 있고 그러니깐 그러나 그래서 그래갖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두 장단인가 한 장단인가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 그런 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는 그런 것이 없거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 뭔 소리여 그랬더니 그 사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 이 사람과도 몇 번 닦아야 되겠네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중중머리 해야지 그 다음에 아이고 꼬미님 끝집시다 꼬미님 꼬미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중중머리랑 그럼 나갑시다 아니 근데 요거 바로 나가버려요 중중머리로 나가다가 한 게 나가야지 먼저 아니 근데 잘하네 생각보다 그래도 한 두 번은 닦아야지 지금 깜짝 놀랐네 난 저렇게 잘할지 몰랐다 그래도 우리 플로라니랑 연습할 시간도 좀 돼서 아니 와락디오를 너무 잘하더라 않게 알아 나 와락디오를 너무 잘해갖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아이고 rial text 가게 걸어 무슨 corrections ق 나 이发